카멜갈리오의 카멜갈리오 동선의 대항책으로 어떤 신변익이 좋을지 생각했는데 세주환이의 옛날에도 쓰였고 더욱 좋을것 같아서 타전선수가 준비를 했습니다 재밌긴 해요 그런 평이 나올수 있는 배경이 제가 비욘데이를 활용을 많이 했었기 때문이라 생각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제가 잘 하고 있고, 잘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도 가끔 하고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이제 좀 합에 맞춰온 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거의 다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항상 해가 거듭될수록 더 잘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도 되게 잘하고 다음에도 잘하고 그 내후년도 잘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젠지와의 경기도 라인전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쪽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되게 좀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어요. 젠지가 그렇게 따지고 보면 많이 바뀐 건 아니지만 플레이적으로는 되게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잘한다면 그래도 변화한 젠지라도 저희가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대 0으로 예상합니다. 롤챔스... 작년... 아니 이번 연도죠. 2018년 시즌에는 저희가 챌린져스를 하고 있어서 서머 때부터 합류를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LCK에서 합류를 해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좀 많이 되고 그에 맞는 저희의 실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항상 재밌는 경기 보고 싶은 경기 보여드릴 테니까 항상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